오 마이 갓! 네 아까 저 좀 섭섭했어요 네 프로뉴스 원호원의 황윤서입니다 그랬더니 안무 조용해서 좀 나올까만 되게 고민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안녕하세요 황윤서입니다! 어쨌든 오늘 이렇게 2018고요 이제 꼭 강남에 황윤서 초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번창하시길 바라겠고 또 여러분들 가족분들 친구분들 많이 오셨잖아요 많이 추우신가요? 네 이 추움을 황윤서님이 아주 뜨겁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곡은 저와 함께 하실 건데요 같이 따라해 주실 건가요? 네 네 제가 손가락을 앞으로 1위로 뽑으면 이 숫자가 뭐죠? 네 이걸 따라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인들이 다 1등 할 수 있습니다 1위야! 해볼게요 1위야! 1위야! 도와주시면 됩니다 시작! 2번이라고 했는데 다시 1위야! 1위야! 1위야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다 따라하실 수 있죠? 네! 그리고 여기가 지금 어디죠? 고향 네 고향인데 꼭 강남에 여러분들이 오신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는 하면 여러분 꼭 강남에 외쳐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미친듯이 춤을 출 겁니다 여기는! 이게 지금 느려집니다 다시 여기는! 네! 네 이 두 가지만 해주시면은 정말 이 추움이 날아가고 뜨겁게 불태울 수 있습니다 다리 조금만 곱혀 좀 개시원하네 1위야! 빨리 부탁드릴게요 너무 느립니다 다시 어떻게? 1위야! 1위야! 네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 행복하시길 바라겠고 너무 경치가 좋은데 오늘 사진 많이 찍고 또 앞으로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 곡 황야!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양이 진다 czyli 나는 누군가와 이 밤을 지새는 넌 누구? 떨리는 네 목소리 모두 더 다 내 심장 밤은 계속 홀로 간다 사랑 찾아도 너를 찾아도 이 밤은 계속 홀로 간다 너희 더 끈받기 전에 내게 돌아와 한 번만 더 주세요 돌아보여 좀 들어 여기다! 여기다! 박수! 나만 사랑한다는 말들도 오늘 밤 지나면 다 끝내줄게 그것은 너의 숨소리를 들려와 내 주말에 꼼짝 말아라 가뭄 계속 흘러간다 사랑을 찾았던 너를 찾았어 이 몸이 다 끝났기 전에 나에게 돌아와 시작하시겠어요 뭐라고요? 나에게 돌아가서 변선 빛이 가고 싶을 때 하나 둘 셋 핫! 죄송합니다! 여러분! 소리 좀 나! 와우 박수 한 번 주십시오 박윤석 고맙습니다 힘차푸되었습니다